빠루라루 빠빠뚜라루 빠루라루 빠빠뚜라루 빠루라루 저기 온다 나의 마음을 다 모아줬어 나 이제 말라나 달콤한 꿈을 꾸겠지 나는 오늘만을 기다렸어 너를 위해 사랑의 큐피트 오마이걸을 찾아라 댄스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저희 오마이걸이 매치댄스를 통해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타이틀곡 큐피트는요 큐피트의 화살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사랑에 빠진 귀여운 소녀를 표현한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조 매력의 오마이걸을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오마이걸과 함께 렉스 댄스 스텝 1 수원을 이뤄주는 러블리건 사랑의 줄넘기 얘들아 얘들아 이 줄이 수원을 이뤄준다는 마법의 줄이래 수원을 말하고 이 줄을 넘으면 수원이 이루어진대 우린 수원 말해보자 오마이걸을 사랑하는 팬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자자 렉스 댄스 시청자분들 마음속으로 encourage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수원의 줄을 넣어 볼까..? 레에에에스íst 댄스 양손 머리 가볍게 터치해주고 오른발부터 앞부owa 내짓으면 양팔 줄넘기 깜짝 놀라며 머리 위 쭉 옆으로 쭉 아래로 쭉 뻗어주면 사랑의 줄넘기 춤 완성 스텝 1 클리어 스텝 2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걸 천사의 나팔 춤 얘들아 평소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을 전달해보자 우리 지호는 뭔가 신비한 매력이 있어 아! 요정 같다고나 할까? 오 마이 걸! 미미 언니는 요즘 때 눈이 너무 예뻐서 언니 눈을 보고 있으면 제가 반달을 보는 건지 눈을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 마이 걸! 승희의 보컬은 사랑이야 내가 래퍼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승희의 천사 같은 음색이 너무 부러워 오 마이 걸! 여러분! 오 마이 걸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대요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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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마음을 저격할 큐피츠걸 신장 저격 춤 오 마이 갈들아 나는 사랑의 신 큐핏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저격할 사랑의 필살기를 써주도록 하겠어요 사랑의 필살기? 어머 제 얼굴이 좀 이상해요 안 웃으려고 해도 자꾸만 웃음이 지어져요 어?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인취를 하게 돼요 왜 이러죠? 멈출 수가 없어 자 이번에 여러분에게 저큐핏츠가 사랑의 화살을 쏘겠어요 렛츠 댄스 왼쪽 물길 저으며 심장을 향해 화살 장전하고 충충 앞으로 자리 옮기며 활을 당겨주면서 오른다리 깜찍하게 두 번 재기차기 사랑의 맛을 날리며 심장저격춤 완성! Step 3, Clear! 놀라지 마, Keep it shawty 사랑에 빠진 얼굴을 내게 보여줘요 그대 보여줘요 하룻방 사이 모든 게 하나 보이죠 그대 보이죠 Hey, Cupid and Shout my heart Turn around now, Shout my heart Hey, Cupid and Shout my heart Uh-huh, uh-huh Hey, Cupid and Shout my heart Turn around now, Shout my heart Hey, Cupid and Shout my heart Uh-huh, uh-huh Hey, Cupid and Shout my heart Turn around now, Shout my heart Hey, Cupid and Shout my heart Uh-huh, uh-huh